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함께 쉴 수 있는 방과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면 됩니다. 손님용 개인 방, 욕실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고요.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. 참여 과정에는 하루 기준 봉사료로 1인당 5만 원이 지원되고요. 상해보험 가입, 자원봉사 실적 적립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. 홈스테이 운영자를 위한 세계문화 이해 교육과 그리고 남도 역사문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. 홈스테이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광주 홈스테이 홈페이지나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.